안녕하세요. 학자 장우지입니다. 원소 중 가장 위험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역시 상온에서 유일한 액체의 중금속인 수은일 듯합니다. 환경 및 생명체의 독성을 보여 진시황부터 현대산업에서의 유출까지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원소입니다. 물론 다른 측면에서는 연금술의 발전과 초전도 현상의 발견 등 의미 있는 결과도 많았지만 수은에 노출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을 듯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멋을 내기 위한 수은의 사용에서 시작된 미친 모자장수 증상에 대해서입니다. 미친 모자장수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이와 성인 모두를 위한 동화로 유명하고 디즈니의 초기 애니메이션 중 하나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죠. 물론 배경과 환상적인 설정들 그리고 독특한 등장인물들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며 실사화를 통해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고 속편인 거울나라의 앨리스까지도 이어집니다. 앨리스라는 매력적인 아이콘을 활용해 제가 대학원 시절 교수님 몰래 열심히 플레이했던 아메리칸 맥기의 앨리스처럼 정말 매력적인 파생 장르들도 풍부합니다. 수은과 관련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앨리스 속 등장인물 중 회중시계를 들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흰토끼 그리고 기묘하게 웃는 체셔 고양이와 더불어 산만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미친 모자장수에 대해서입니다. 앨리스 속 사파를 보면 티타임을 즐기는 등장인물들을 볼 수 있는데 왠지 도박마처럼 보이는 앨리스의 모습도 흥미롭지만 그보다 더 독특한 것은 매드 티파티의 일원들로 미쳤다는 의미로 머리에 지푸라기를 꽂고 있는 사멀토끼 계속해서 자면서도 대화에 참여하는 겨울잠쥐 그리고 모자를 쓰고 있는 미친 모자장수의 모습입니다. 이름대로 모자장수처럼 미친이라는 관용어가 있을 만큼 미친 사람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그려지고 나는데 도대체 모자장수가 무슨 죄가 있는 걸까요? 모자장수, 정확히는 모자 제작공의 증상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1946년 게재된 브리티시 저널 오브 인더스트리얼 메디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쉽게 화를 내고 당혹감을 보이며 삶에 대한 어떠한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울한 모습 그리고 계속해서 직업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한 태도 소심함과 자제력을 상실한 모습은 물론이고 종종 도구를 내던지며 분노를 폭발시키는 조절장애의 모습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내심이 없고 졸음과 우울, 기억상실 증상과 불면증을 갖는다는 설명은 누가 봐도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증상은 수은중독과 관련됩니다. 수은중독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떨림인데 일반적으로 손가락에서 시작해 눈꺼풀, 입술, 혀를 떨게 되고 악화되면 팔과 다리로 떨림이 이동해 걷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이 증상이 너무나 확연하고 공통적이어서 19세기부터 모자장수 떨림이라 표현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소재가 있지만 과거 모자를 만드는 주재료는 동물의 털이었습니다. 도축된 동물이 손질되면 털과 가죽이 결합되어 있는 원재료가 얻어지는데 가죽은 무거운 만큼 부드럽고 가벼운 털만으로 모자를 제조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제품을 만드는 필수적인 요건이 됩니다. 결국 다음 단계는 원재료를 가죽과 모직으로 분리하는 것인데 양모는 물론이고 토끼 털을 비롯한 많은 모직 제품들은 가죽과 분리되어 사용됩니다. 최근에도 잠시 인기를 누렸던 바늘과 털로 작품을 만드는 니들펠팅 역시 가죽 없이 털만으로 작업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털의 구성을 고민해봐야 왜 수은이 사용되기 시작했을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인간과 동물의 털은 기본적으로 나선 형태의 단백질이 적층되어 구조를 이루며 만들어집니다. 가장 바깥쪽 표면은 비늘과 같은 표피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를 구성하는 핵심 성분은 알파케라틴이라는 단백질 물질입니다. 아미노산들의 중압을 통해 이루어진 섬유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섬유 구조들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황을 포함한 아미노산인 시스테인들 간의 가교화 반응의 결과물인 이황화 결합이 필요한데 현재도 헤어 펌을 할 때 끊고 연결함을 조절하는 핵심입니다. 케라틴이 구조해서 이황화 결합은 다양한 상호작용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수소 결합이나 소수성 상호작용 그리고 판데르발스 상호작용과 이온 결합 등을 통해 케라틴은 그 구조를 유지하며 이 중 제어하기 가장 간단한 것은 이황화 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발 등 섬유의 화학 결합을 제어하기 가장 편리한 유서 깊은 물질은 무엇일까요? 아직 수온이 등장하기에는 이릅니다. 모직을 작업하는 펠팅의 전통적인 재료는 바로 소변입니다. 17세기경 소변을 이용해 가죽과 털을 분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소변은 직물의 염색을 비롯해 산업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었고 세금이 부과된 적도 있을 정도로 현재의 입지에 비하면 너무나 유용한 물질이었습니다. 심지어 생산도 인간만 있다면 자연적으로 가능했으니 말이죠. 정확히는 소변에 함유된 물질인 요소에서 시작되는 화학 반응과 산성도 변화에 기반합니다. 요소는 물을 만나면 효소 반응에 의해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로 변화합니다. 암모니아는 물과 만나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을 형성하는데 이는 알칼리성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자연상태의 약모 등은 pH 3에서 7 정도의 약산성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변 내 요소의 분해는 pH 8에서 9의 약알칼리성 환경을 형성하게 되며 이 조건에서 양모 등의 케라틴 표피층이 열리며 비벼줄 경우 마찰을 통해 섬유들이 서로 얽혀 직물을 이루기 쉬워집니다. 영화 등에서 빨래하는 것도 아닌데 직물을 비벼대는 것은 가죽에서의 분리와 더불어 모직을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암모니아는 동물 털의 지방산과 반응에 비누화 반응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섬유 표면 기름층이 벗겨져 마찰 시 부피감 있게 더 효과적으로 얽히게 됩니다. 하지만 무언가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졌는데 의외로 과거 난치병이나 치명적인 질환이었던 매독으로부터입니다. 매독의 원인인 나선균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유일하게 가능성을 보여 최초의 표적 치료인 살바르산이 등장하기 전까지 활용되었던 방식은 16세기의 의사이자 연금술사였던 파라켈수스가 고안한 수은 치료였습니다. 정확히는 칼로멜이라는 물질을 이용해 환부에 바르거나 증기를 쬐이는 등 매독균을 박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칼로멜의 정체가 염화 수은이었기에 수은을 약으로 사용했던 것과 같습니다. 당시 3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매독에 고통받았던 만큼 수은을 복용한 비율도 높았으며 그 중에는 모자 제작공들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소변에서는 수은 성분이 함유되기 시작했고 단순한 정상인의 소변보다 매독에 감염되어 칼로멜을 복용했던 사람들의 소변이 더 좋은 효과를 보이기 시작해 수은을 펠팅에 적용한다는 아이디어가 탄생합니다. 17세기 발견된 수은의 활용은 질산수은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작업자들은 질산수은을 묻혀 가열하며 문질러 털과 가죽을 분리했고 모직이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문제는 장갑을 착용한 경우가 아닌 맨손으로 작업할 때 피부를 통해 수은이 조금씩 흡수된다는 것과 함께 가열로 인해 방출되는 수은 증기를 장시간 흡입했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수은이 함유된 모직 재료를 입에 넣어 씹어 펠트 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수은 중독으로부터 미친 모자장수 증상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수은과 미친 모자장수 증후군의 연관성은 1829년 러시아 상트펙트르부르크의 모자 제작자들 사이에서 처음 인식되었으며 모자 제조에 수은을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해선 안되며 수은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모자 제작자들의 방은 넓고 천장이 높고 통풍이 잘 되어야 한다는 정석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수은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19세기 후반까지도 모자 제조업체 중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작업자들은 일자리를 잃을까봐 자신의 병을 밝히기를 주저했으며 통계적으로 노동자 4명 중 1명은 수은 중독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 알려집니다. 만국의 프로레타리아여 단결하라는 구호가 생겨날 만하죠. 수은의 작용은 이왕하 결합을 이루던 아미노산인 시스테인과의 상호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모직 공정의 수은 반응을 연구한 경우 대신 시스테인과의 작용에 대해서는 미생물 생장에 대한 간접적인 연구로 20세기 중반 여럿 보고된 바 있습니다. 페닐 머큐리 나이트레이트 등은 시스테인 농도와 종합적으로 작용해 미생물을 억제하게 되는데 황과 수은은 간단히 결합하는 물질이어서 기존 시스테인의 결합 대신 연결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특징으로 모발 등의 색상을 만드는 멜라닌 유의 물질이 질산 수은에 함유된 질산 작용기와 반응의 색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폴리도파는 멜라닌을 형성해 어두운 색상을 만들지만 이왕하 결합의 파괴와 색소 분자의 구조 변화는 검은색 대신 붉은색 혹은 주황색의 물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결과 눈에 보이는 현상은 모직이 주황색으로 변화하는 결과이며 가장 대표적인 주황색 채소인 당근과 유사한 색상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에 펠팅을 또 다른 명칭으로는 캐로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주황색에 대한 해석은 이외에도 수은이 황과 결합하며 만들어지는 진사광석이 붉은색을 띄며 매우 작은 나노 결정을 이룰 경우 주황색을 만들게 되어 이와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1892년경 프랑스에서 만들어졌던 모자를 살펴봐도 토끼 펠트를 통해 모자가 제조되고 타조 깃털이나 실크를 비롯한 장신구들로 만들어진 제품들을 지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자를 원소 분석하게 된다면 그 무엇보다 선명한 수은의 검출 신호를 확인할 수 있어 당시 사용되었던 수은 펠팅이 제품의 수은 오염으로도 이어져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만들었을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여전히 수은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럴 린 없겠죠. 아이러니하게도 모자 제작에 수은이 사용되지 않게 된 것은 노동자를 위한 배려나 환경과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닌 세계 2차 대전의 진행 경과에서 수은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입니다. 수은의 유용한 형태 중 하나는 1차 폭발물인 뇌산수은이었습니다. TNT를 비롯한 폭발물의 성공적인 기폭을 위해서는 뇌산수은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었고 이 때문에 폭탄 사용이 급증한 세계 2차 대전을 통해 수은 가격은 급증하게 됩니다. 실제로 1943년 미국의 경우 수은 사용량이 62429 플라스크에 달합니다. 플라스크는 낯선 단위일 수 있는데 특히 수은 소비량을 측정할 때 사용되던 질량 단위로 영국의 아보아두 포이스 시스템을 기반할 때 1 플라스크는 76파운드 즉 약 34kg에 해당합니다. 독일은 1941년 수은 생산의 60%를 차지하던 스페인과 이탈리아 광산을 통제해 공급망을 차단하기도 하며 유보트로 수은 운송선을 침몰시키는 등 전 세계적으로 수은을 통한 싸움이 이어집니다. 현재는 보다 안전한 과산화수소를 이용해 모직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수은의 위험성에서 자유로워졌지만 미친 모자장수와 수은 중독이라는 사회적인 기록은 원소의 사용이 미친 파급력을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소변을 이용해 가죽과 모직을 손질하던 방식은 매독치료제 복용자의 소변에 녹아있던 수은의 의외의 효과를 발견하게 되며 이후 질산수은 펠팅 기법으로 발전합니다. 질산수은은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모자 생산의 핵심 기법이었고 여기서부터 미친 모자장수라는 관념과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독성 중금속 문제를 해결한 것은 그 어떤 인도적인 접근도 아닌 세계 2차 대전에서 수은의 중요성과 수요가 증가하며 생산 단가에 대한 직접적인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이제는 수은이 아닌 과산화수소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흡사용 신상조사입니다. 흡사 redundancy 혁신 신상조사합니다. 혁신 신상조사입니다. 교환 신상조사입니다.